그래서 왕을 죽이자는 거다. 무파사는 언제나 사냥에 관해서라면 너무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어. 내가 왕이 되면 힘센 자가 언제든 마음대로 하게 둘 것이다. 하이엔 아들은 항상 배고파하지 않나? 무파사는 너무나 강해서 맞설 수가 없어. 무파사는 이제 한물간 왕일 뿐이야. 힘도 빠지고 아주 낡아버린 왕국. 누가 봐도 이제 다 늙어버린 몸이지. 새로운 길로 나가야만 해. 이제 사자들의 시댄 가고 다가오는 하이에나의 시대 위대한 미래로 가는 꿈엔 너희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.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숨겨진 사상 최대의 음모. 이 치밀한 계획. 이 뛰어난 머리. 날 이길 수 있는 저는 그 어디에도 없어. 난 존경받고 뭐든지 가능한 이 시계 최고 왕이 될 거다.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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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. 아멘